먼저 민지 1960년 대구 출신으로 데뷔는 83년 8년 8월이 되겠습니다. 연극은 끝났습니다. 이제 우리들의 길고도 짧았던 사랑의 연극은 끝났습니다. 이제 우리들은 만남이 되어 살아갈 뿐만 변하십니다. 그럼 헤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 그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오늘 같은 아픔은 오늘 같은 시골 되길 사랑의 연극은 끝났습니다. 이제 우리들의 길고도 짧았던 사랑의 연극은 끝났습니다. 이제 우리들은 만남이 되어 사랑의 연극은 사례밭길 끝났습니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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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